안녕하세요. 변자원입니다. 지난번 다빈치 리졸브 슬라이드쇼 만들기를 강의하면서 한 번의 트랜지션, 전환효과를 넣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나온 질문 기본 디졸브 효과 외에 다른 효과를 넣고 싶다면 또 여러 전환효과를 한 번에 수정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부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익혀두시면 영상 작업시간을 팍팍 줄여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작업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 T를 누르면 기본 전환효과, 디졸브 트랜지션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T가 아닌 한 번에 다양한 트랜지션을 넣는 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16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다빈치 리졸브 17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여러 클립을 선택한 다음 비디오 트랜지션의 여러 효과들 중 마음에 드는 효과를 오른쪽 클릭 세트어 스탠다드 트랜지션을 누르면 기본 트랜지션으로 설정됩니다. 앞으로 컨트롤 T를 누르면 이 설정이 기본 설정으로 적용되는 거죠. 밑에 있는 Add to Selected Edit Point and Clips를 선택하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클립의 포인트들의 해당 전환 효과가 적용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또 여러 트랜지션들은 한 번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 트랜지션들을 클릭하면 이렇게 인스펙터 창이 멀티플 트랜지션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시간을 설정하거나 클립에 따른 타이밍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또 이미지의 경우는 멀티플 트랜지션의 비디오 메뉴에서 트랜지션 타입을 한 번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전환 사이에 생동감을 주고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전환 효과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정말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지금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